부동산 비규제 지역 중 최근 석 달간 울산 천안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인 창원. 지난달 창원 성산구의 집값 상승폭은 한국감정원 기준 2.94%로 전국 세 번째로 높고 의창구도 2.06%로 전국 여섯 번째입니다. 결국 정부의 두 지역에 대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건의란 칼을 빼든 경남도. 다음 주 지정 여부를 놓고 경남이 들썩이는 가운데 4일 경남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현 상황을 언급했습니다.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맡겨놓은 그런 상태. 김경수 지사가 도정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사업에는 힘을 실었습니다. 정 총리는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메가시티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중앙정부가 힘이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. 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마산의료원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재료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하는 등 경남 현장을 찾았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.